영상편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.6.9 락캐와 간서 간서군요 간서입니다 간서님 안녕하세요 간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 이렇게 이렇게 주변을 봤을 때 새로운 컨텐츠 아닙니까? 일꺼 같네요 네 파쿠르맵이에요 제가 파쿠르맵을 또 저번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번엔 또 가네님과 함께 파쿠르를 시작합니다 이 파쿠르맵은 더 라인 러너라는 네 그 뭐지 막 진짜 막 미로같이 생겨가지고 네 제가 직접 뭐지 해석 정 뭐지 해석을 하진 않았지만 그 제가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미로 파쿠르라고 하도록 할게요 아 해보면 알겠습니다 길구절하는거 대봐라 네 그러면 샤돌하죠 여기 가면 될거에요 네 좋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왔어요? 네 그럼 저기 봐봐요 주변을 보세요 완전 미로처럼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찾아가면서 가는건데 이 보라색같은 블럭은 어.. 스폰포인트에요 빨간색은요? 빨간색은 잘 모르겠네요 초록색은요? 대충해! 네 그럼 샤돌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파쿠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완전 쉬운데 점점 갈수록 진짜 미로같이 어려워져요 아 비겁하다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로 오세요 다시 시작할게 비겁하다 비겁하다 오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아아아 오케이 감사합 안돼 아하핰 아 진짜 저분이 어 뭐야 나 여기서 태어나네 어 뭐야 아 님 네? 지금 비겁하다 푸르륵 푸르륵 아 오우 오케이 갑시다 파쿠르맵 굉장히 네 오랜만은 아니지만 아 죄송해요 잠시만 아니 죄송하다고요 앞에 있어가지고 모르고 때렸어요 때리기가 죄송하다고요? 이거 못때내라 말이야 오케이 안보여 아니 왜 때려요 아 진짜 아니 원래 파쿠르를 때리면 안돼요 어디 원래 파쿠르를 때리면 안돼 서로서로 아 때린다마자 하는거죠 아 그건 탈출맵이고요 네? 파쿠르나 아니야 스푼포인트가 안됐었네 스푼포인트가 안됐었네 오케이 이게 이게 주원 노랑색이 나눠지는거 같아요 여기서 결정하라고 가는길에 아 여기네요 아 진짜 때리지마요 진짜 아니 때리지말라는게 몇번째인데 계속 때려 때리면 안된다니까 아 아 어디지 않았어요 저 어딘데요 저 따라 보세요 아니 지금 초반인데 벌써 헤매면 안돼 네 여기 더보여 여기 틈 아 여기 틈으로 저기 가는거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러가지 쭉가지 때리면 안돼요 알았죠 됐어요 오케이 또 나눠지면서 스푼포인트 하네요 오케이 지금 님 네? 자 이거 있습니다 여기 어디있어요? 하하 아니 그래서 방금 저 밀친거 아니에요? 오 뭐야 친구랑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돼? 오 여기구나 뭐야 뭐지? 어디로 가야되지? 에이덧 아 에이덧 아니니까 오 헷갈리네 이제부터 아 여기구나 오케이 여기네요 나이스 이게 파쿠르를 하면서 좀 진짜 미로같이 좀 길을 찾아야되요 찾아야되요 네 그래서 좀 네 좀 더 좀 다양 좀 재밋게 다양해져 다양해졌다고 해야되나 오 오 오케이 오오오오 갑니다 스푼포인트 또하구요 이게 정확히 밟아야되나 아 방금 제가 밟았거든요 대충 가운.. 가운데를 밟아야되는거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 뭐야 왜.. 와 렉걸렸어 순간 방금 아 진짜 뭐야 어디로 가야돼 어 여긴가? 어 여긴가? 어 여긴가? 아 여기 아닌거 같은데? 아 여기구나 뭐야 니 여기 아닌가? 아 여기네? 아 헷갈리 헷갈려 어 어 여기 맞네 아 뭐야 아아 아 뭐야 왜 자꾸 왜 뒤를 보면서 스폰하지 여기 여기 어려운도 쉬운도 어렵네 아 왜 자꾸 티 아 여기 여기 쉬운데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오 따라잡혀주셨네 여기에요? 빠이? 뭐야 어 이리 가 이리 가는거구나 가자 가자 오라오라오라 오라오라오라 아 잠잠 오오오오 뭐하시는거에요 이것도 못띄어요 어디가야돼 아 여기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흘렀다 아 방금 뭔가 머리를 부르쳤어요 어? 뭐지? 길잡기 장인이기 때문에 이건 금방 찾았죠 아 여러개 가는거구나 아 잘못뛰었습니다 이건 주가구였죠 아 뭐야 왜 아 왜 D 눌렀어 아 아 뭐야 닌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아아아 아 뭐야 아하하하 이게 D D를 보면서 스폰하게 된다니까요 아 뭐 아 어차피 길이 이상하더라구요 이게 여기 그니까요 어 여기다 어 뭐지 아 아닌데요 어 여기다 아 헷갈려 여기 아아 헷갈려 머리 아플거 같애 이러다가 어 어 잠시만 아 날끼리 뭐 뛰어대요 아 아 아 또 뒤로 보면서 스폰한다 아 저분 아 뭐야 아 내가 길 뭔지 알았는데 저분 따라와가지고 진짜 어 아 진짜 여기로 가는거구만 아 엇 엇 엇 어 엇 엇 거기서라 가네 어디지? 뭐야? 막혀있는데? 아, 설마 아, 여기로 가는게 아니었네 아 아, 어디로 가야되지? 아, 아닌데? 아, 여기로 아, 여기구나 아닌데? 뭐야, 여기서야 랭키님 거기 진짜 헬멧 헬멧마네요, 랭키님은 더는 천재이기 때문에 좀 작긴하지만 어디지? 헷갈려 아, 그냥 여기 맞나? 여기? 아, 뭐야 아 저기 맞는거 같은데요, 여러분들 아, 뭐야 다 아, 큰일났다 이거 몰라, 아 아, 뭐야 왜이러냐 아, 까비 아, 여기 난이도가 있는데 여기는? 그니까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아, 이게 오케이 여기서 뒤로, 아닌데? 여기서, 오, 그래 요쪽이였어 오, 왜 방금 아이템창이 왜 켜져 오케이 하아 오케이 여기다 앉아라 이렇게 뛰자 앉아라 이렇게 뛰고요 하아 두알라잇 이렇게 가고 하 오케이 아, 이렇게 간단했네 아, 내가 괜히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헤맸구나 아, 세가지 길이라고 아아 빨간색 또 색이 의미가 있었네 아 알았겠니 거기 좀 난이도 있다니까요 아,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하 여기 난이도 좀 있어요 여기 키보드 소리가 완전 매력적인데 저희 네? 저희 키보드 소리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거 예이 예이 뭐야 아, 여기 여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다 그런거구나 아 아 안돼 아 아 나이도가 있는 쪽에서 떨어졌어요 가니님 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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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도 있죠? 오, 가니님 가니님 파크로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하시네 잘해요 저어 오케이 오케이 오우, 나이스 샷 150 머리 걸렸습니다 오우 오, 확인 좋아좋아좋아 깼어깼어깼어 오케이 포인트 오우 야아 진짜 아슬아슬하다 아 자꾸 배에 꿀렁꿀렁거려 배가 두가지라는데 전혀 갈수있는 길이 없는데 와 신기하다 와 여기구나 아 아 아 헤이크 봐 아 아 아 여기 진짜 잘못하면 헤이크 있는거 심해요 헤이크 그래서 뺑글뺑글 돌수도 있구요 잘못하면 아 진짜요? 안돼 마지막이네 이 점프를 왜 못했지 아 또 헤매야돼 아니 제가 길치에요 또 별명이 여기 그 길을 진짜 못찾는데 하 아 여기 아니 아 여기 아니었지 뭔데요 아 막 점프 펑프 점프 버프 저어 줘가지고 젤리요 아 젤리 하이 점프 어허 오케이 오케이 왔다아 이 팝쿠르가 보기보다 좀 힘듭니다 아 뭐 님들 뭐 잘하신분 잘하시겠죠 아 뭐야 오 여긴가 아 젤리 어려워 오케이 오 세가지게 오 여기구만 오케 아 뭐야 저건 겁나 앞에 있네 아 아 아 젤리 어려워 이거 갑니다 아 여기 아닌거 같은데 오 여기맞네요 하 아 젤리 힘들어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좀만 신중했으면 깰을텐데 아 여긴 아 아 네 제가 빨리하면 더 잘 되는거 같아가지고 daw 더 빨리 하는게있거든요 쪼 에 저기로 워하니 3 6 9 랑 페이야 아 젤리 뭐야 이거 젤리 뺄을 거 없나요? 안돼요 그런거 안돼 방금 잘해 어떻게 잘해봐요 헤쳐나가봐요 안걸렸어요 안걸릴 정도입니까? 네 오케오케 따라잡았다 가야디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걸 왜 못해 어떻게 하는건데요? 이거 아 설마 점프기 눌러요? 네 점프기 누르면 안돼요 아니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아아 그럼 진짜 많이 줘야죠 아니 저도 아니 저도 딱 알았어요 여기와서 아아 아 그럼 진짜 한마이크했어 뭐야 아아아아악 아아악 저 슬라임있다 오오예아 오케 따라잡았다 따라잡았다 오케 은근 은근 이거 둘이서 하니까 레이싱이네 아 뭐야 점프 안돈 낙계받았어 뭐야 젤리 뺄가 떨어졌는데 아 여긴가 아 저기다 아아 젤리보고 싫어하니 오케 아 여기서 또 어디가냐 오 여기로 가구나 아 좋아 오케 여기 오케오케 끝이 어디냐 오 끝 저기 금방 있네 아 여기 뭐야 여기 하드 하드인데 여기 아 여기 아닌거 같은데 아 젤리 어려워요 아 여기구나 아 아 오케 젤리 오케 스포포인트 뭔가 중간에 저기 섞여있네요 이제 젤리가 가네님이 제일 힘들어하는건데 젤리 처음봐요 이게 1.8버전의 슬라임이 추가됐으니까 그럴만도 하죠 어 왜 강 안쾌져 이거 어 가네님이 엠뿌하는 모습 보기했는데 왜냐 하면 저분이 멘탈이 조금 좋은편이거든요 야 젤리야 으흐흐흐흐흐흑 어 가네님이 멘탈 파괴되는 장면 좀 보기 힘든 장면인데 짤리 매너 꼽나요? 아..안..아..어쩔서쯤 안됩니다 아!나도 짤리! 아..와..진짜.. 처음부터 해야돼? 진짜..장나없네 어..짤리 드디어 깼다 오케오케오케 오..짤리 깼어요?오..빨리가야되겠다 죽은 젤리 깨면은 이제..대부분이 좀 잘하시기때문에 방금 보니까 오케에.. 아..아..뭐야..여기 죽어야되나? 아니야..안죽어도 돼 와..근데 이게 진짜 잘 만들었죠? 그쵸? 젤리만 아니면 잘맞는거 같았어요 아..젤리만 만들..아..잘맞는거 같다 오케 при지ino 어어! 여기 젤리에요? 아니 거기 젤리 또있어요 아ㅎㅎㅎ 네? 결정적이하면 알 dropping 오아아아악! 오아아아아아아아악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하... 저기 완전... 저기 완전 긴데 어우 제가 마지막뿐에서 죽으셨네 어아! 아! 뭐지? 왜.. 아... 아... 어유... 자꾸 헷갈려... 아 헷갈려.. 어으.. 메... 젤리 누가 만들었어요? 네? 젤리요? 어... 젤리... 암살... 암살 시키고 싶어요 노치가 만들었나 아니면은 뭐였지? 뭐 빌리게이츠가 만들었나? 나는 잘 모르게돼요. 둘 다 무사로 가겠습니다. 아 여기 어려워.. 아 여기 좀 신.. 아 좀 끝에를 밟아야되겠다 여러분들. 아 뭐야 왜 뜬금없이 떨어졌지? 분명 갈 수 있는 거리 계산이었는데 근데 파크로나 모든거는 하면서 늘어요. 아 왜 또 떨어지냐? 어 이겁네? 예 님 저 지 있잖아요. 조용히 하세요. 젤리빨. 젤리빨.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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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 엣 후.. 신중하게 하자. 신중하게.. 알기.. 아.. 오케이. 핫 핫 오케이. 핫 핫 핫 오케이. 방금 왜 여기서 떨어진거지? 어이가 없네.. 오우.. 야.. 베이비.. 어.. 야 구름.. 어우 구름.. 하핫 저기로.. 저기로 계속 떨어져 가는 일.. 젤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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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젤리.. 오우치. 여기가.. 여기가 문제였는데.. 아.. 깼네요. 오우야 방금 위험했다. 아 여기도 좀 어려워 보인대요? 아 여기 위에 있구나. 힘들게 저기로 갈 필요가 없네. 예. 본포인트 비비구요. 좋아요. 오 잠시만 이게 마지막 부분인가? 여기 마지막 부분이네. 오. 오. 오케오케. 갑니다. 전 이거 깨지말지마로 하면 안 돼요. 예? 뭐라고요? 이거 깨지말지마로 하면 안 돼요. 저는? 아 이.. 마지막 부분이 제일 길어요. 오 완전 길어. 전 젤리가 길거든요? 아흫 여기구나. 오케이. 음? 어디지? 아.. 여기 점프해서 가는 거구나. 아 진짜 어렵게만 들어갔네. 오케이. 오케이 갑니다. 저기로.. 아 진짜 어렵.. 진짜 어렵게.. 아닌가? 여기 진짜 어렵게 만들어놨어. 어지만! 예. 예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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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오오케이. 오 나이스. 아 여기구나. 오 근데 저 은근 오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. 은근 좀 버티고 있어. 마지막인데. 가인님 멘탈 차리세요. 팝그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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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근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. 멘탈. 거의. 진짜. 멘탈이 많이 필요해요. 오 됐다. 이 젤리 귀엽다. 젤리 있으며. 엄투나. 젤리 있어요. 오 마이 갓. 젤리 조금 있습니다. 지금까지 마지막 스테이지. 아님. 그쪽에는 한. 세 개 더 있겠네요. 어 간사님이 계속 전사하시네. 방금 젤리 죽었어요. 어디로 가야 되지? 여긴가? 야. 진짜 파워 스프린트 점프네. 네. 오예. 오오. 위험했다. 엄마가. 그 젤리에 사오셨는데. 그 젤리가. 폭 들어 있어. 오. 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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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군요 여기 길로 갑시다 에이호! näm! 젤리보이였어요! 여기젤리있어요ㅠㅠ 가현님 제가 봐봐요 어딨어요? 누구세요? 젤리! 젤리~~~ 끝났어요 님 가현님 이루어오세요 윽., 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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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 어딨어? 간님! 흐하 그래서! 간사님 지금 말이 안 통할 거 같아여 정 families 파푸르, 위로 파푸르 더 뭐지? 시작합시다. 자 여러분 믿음 받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에이터 라인 라이터 러너 바꾸러였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. 뿅